여왕이 사주는 광고 내 일은 고사와 고사 여왕이 사주는 여왕이 사주 하늘 천 땅 비 감을 안 노루왕 이제 안 돼! 너 중반고사 벼락치기 하지 말고 이번엔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공부해! 네! 아, 귀여워! 자른들! 자른들! 네, 어머니! 너 뭐해? 중반고사 준비 중이었죠! 중반고사 준비는 미리미리! 자, 열심히 해! 네! 어머! 책이 왜 떠 있는 거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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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신기한 마술 세계! 마술 연습 중에서 어머니! 신기하죠? 아 신기하죠? 아! 아! 마술! 타이어! 타이어! 너의 주문만 보는 데는 못해! 쓸데! 야하! 수학, 영어, 국어, 진작 고사 짜증나! 아 옛날에 똥 속실 남았네. 어? 어? 고사 맞죠 고사? 그래! 비나이다! 비나이다! 아이돌 얘기해주세요! 비나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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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진이시나봐요. 여기 돼지 머리가 있네. 비나이다! 비나이다! 중간고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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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! 장애하지 말고 싹 꺼져! 중간고사 말라 중간고사! 이건 비말고사! 아! 그 고사! 그래! 오케이 오케이! 안녕하세요! 저기요 수고해요! 우리집에 허정메이트가 중간고사 준비하더라고요. 며칠 갈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? 제 몸매! 갑이라고요? 땡큐! 뭐라고요? 제 춤 솜씨도! 갑이라고요? 땡큐! 뭐라고요? 제 얼굴은! 한 갑이라고요? 한 갑이라고요? 동갑도 채우셔야죠. 랭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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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! 자기소개치! 음! 음! 이게 뭐야? 음! 아기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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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엄마도 교과서에다가 음악을! 음악을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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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에서 안 내려라! 아우! 진짜 시끄러워! 왜 이렇게 싸워! 너네! 집에서 큰소리 내지 마! 네! 네 얼굴 다 보지 마! 정말 다 깜깜해! 다 깜깜해! 뭐 하는 거야? 응! 어머니가 큰소리 내지 말라고 해서 작은소리로만 냈는데요? 빨리 구! 아우! 진짜! 너네! 집에서 한 마디만 더 해! 아주 혼란! 다! 응!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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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이! 그만 안 해! 내가 한 마디만 더 하면 혼난다고 했지! 어머니! 저에게 한 마디만 더 하면 혼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! 맞습니다! 저희는 한 마디 덜 했는데요? 어머님이 말씀하신 한 마디는 짧은 말 또는 간단한 말로써 예를 들면 엄마는 뚱뚱해! 저희는 그 한 마디보다 적은 한 글자! 한 음절로 써왔기 때문에 어머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! 어머님이 정말 저희의 입을 못 열게 하고 싶으셨다면 한 음절만 더 해! 한 글자만 더 해! 라고 하셨어야 저희의 입을 못 열었을 듯 싶습니다! 이것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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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땐 아주 쿵짝이 잘 맞아요! 말 듣고 할 땐 똑똑해 아주 그냥! 이것들이 진짜! 너네 어떻게 해야 안 싸울래? 그래! 영어! 영어! 너희 앞으로 영어로 싸울 거 아니면 싸우지 마! 그럼 영어로 하면 싸워도 되는 거예요? 그래! 하지만 너흰 영어를 못하니까 못 싸우겠지? 정 싸우고 싶으면 영어 공부를 하든가요! 아이들을 못 싸우게 한과 동시에 영어 공부 욕구를 심어줬어! 역시 난 현명한 엄마요! 아니 정말로 싸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! 지금부터 엄청난 영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! 어떤辣り이 앉았는지 맞을 수 있도록? 엘이... B P C D D F F F F G G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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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면서요? 놀랍다 놀라워? 나의 자식들답구나 그래 그래 어? 해보자 이거지? 어디 어? 어? 그래! 너희 이 과학으로 싸울 거 아니면 싸우지 마! 이번엔 진짜 아무 말도 못 할 거야 냐하! 역시 아무래도 과학으로는 못 싸우겠지? 왜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지? 안 좋아! 뭐 하는 거야? 돋보기의 원리! 이렇게? 요게! 작용! 반작용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이게 무슨 과학이야! 늪어! 중력에 박칭! 뭐 하는 거야? 무조건 반성! 아하하하하하 내가 이렇지 바보 범칙 녹개발입니다 해삼여사사! 무지개 판사! 야! 무지개 판사! 야! 그렇게! 슈타인! 똑같다! 아하하하하하 아니 슈타인! 아하하하하하 어때라이 과학 지식이 과학? 과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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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뜨래! 안 되겠다! 너네 역사로 싸워! 네? 으 받아 으아! 나하! 태용철의 문내เห 놓은거로 루앙! 내가 chron주고 으구 naz queremos 에허아 롱!! 앟! 앟! 폴가! 앟! 앟! 이 новый 요술이 왔어요! 앟! 앟! 빛설! 앟! 토기 자 모양 개 침략 뭐 어디야 역사 공격이 백제 백제 너 내가 그렇게 신라? 왜 신라? 어? 뭐? 구려 아 그만 그만! 너희 수학으로 싸워 아 수학이요? 아 2 빼기 2 이게 수학 공격이다 오케이 8 빼기 8 뭐하냐 뭐하냐고 12 어? 12 12 9 더하기 9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확률이다 으뜸이가 제약에 가서 살 빠지고 여친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낳을 분들은 몇 프로지? 몇 프로 네가 지금 나한테 마지막은 100%가 이 녀석이야 이것들이 미적분으로 싸워 미적분? 왜 말하는 척만 해? 그건 어려운가 보지? 음악으로 싸워 바보야 에라이 톡톡 찔러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체육 미술 사회 그렇게 서로 싸우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흔한 남매는 서울대에 입학하여 박사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멀티버스의 다른 지구 이야기였습니다 야하 바이바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도착 사랑 소원 금요일